저는 36년 전 수정교회 교육전사였습니다 모르셨죠? 한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 동기인데요 제가 수정교회 대림동 시절에 그때도 이웃의 복음을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세계의 선교사를 36년 전에도 2층 상가 대림동에 있는 상가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신발장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36년 만에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에 제가 감격다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때 기억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딱 계시는데 오늘 헌금 명단에 보니까 홍순모 장로님이시군요 이분만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디 앉아 계시는지 연세가 말 네 저기 앉아 계시는군요 장로님은 잘 모르시죠? 제가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거니와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수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에 와 닿으시면 여러분이 귀로 듣지 마시고 입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과 우리 양상불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지금 이 성전이 진 불모지에 있었을 때 황무안 불모지에 있을 때 여기에 누군가 와서 예배하신 분 하나님을 찬양한 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다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이 황무안 땅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매입하기도 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찬송한 것을 오늘 받으셔서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참으로 수정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혼라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구도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한 말을 기억하시죠?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불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림동의 상가의 교회에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수정교회에서 그리고 인천수정교회로 이렇게 계속적인 변화를 수정교회가 가졌습니다 저는 그 상가교회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축복하셔서 수정교회의 자신은 상가의 교회이고 아직 교회의 건축이 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슬로건은 이웃의 복음을 그리고 농어촌의 선교비를 제가 경남 지방에서 왔는데 목사님이 거제에 원로 목사님이 거제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선교사를 아직 우리 살림도 안 됐는데 아직 상가교회인데 교회 건축이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의 이 비전과 사역에 공유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수정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세운 우리 새 목사님 우리 이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수정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거니와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들을 수정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지방 교역자 야유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역자 임원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 다시 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두 시간 재우고 다시 준비시켜 말씀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새로 지은 밥이니까 그래도 잘 드셔야 됩니다 수정교회 역사와 함께 오신 우리 성노님들은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 새 단임 목사님과 더불어 초기 개척교회 슬로건을 토대로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즙을 내는 우리 수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연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모잘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나온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잔을 살리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왜 많은 표적 가운데 처음 표적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신학자들마다 영적인 해석이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죠 그리고 호세와 고벨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결혼관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온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는 어린양 혼인 잔치입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가나온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겁니다 오늘 이전의 기적을 몰랐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 사정을 아랩니다 마리아는 그 가나온인 잔치의 손님이었지 잔치를 진행하는 가족과 진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손님으로 간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한 겁니다 주인님의 일은 어느 교회, 어느 개척교회, 어느 선교지에 방문자로 손님으로 갔다가 거기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아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종들이 이 말씀을 순정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을 컬컬 트는 것이 아니라 성지수를 내가면 갈릴리 가나 이 마을을 들리게 되는데 물을 당시에 먼 것으로부터 아구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이 이전보다도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그 가나온인 잔치에 연회장이 보고 그 포도주를 평가한 겁니다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세부대가 되는 것은 순정하면 세부대가 됩니다 순정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전에도 수정교회를 축복하셨지만 순정함으로 세부대가 되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내는 가나온인 잔치와 같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가나온인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중동 유목민들은 이 가죽부대의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를 담그면 여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한 음료이기 때문에 이 세부대에 넣어야 이 포도주가 터지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이것이 팽창하면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리는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은 여러분 새옷도 이것은 낡은 옷 가지고 서로 아주 가나치우려면 싹 가나치우라는 겁니다 일부 가나치우지 말고 이왕 바꿀 거면 싹 바꾸라는 겁니다 포도주의 발효성에 강한 음소이기 때문에 이 보관을 잘해야 이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낡은 전통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소의 복음은 당시에 폭발적으로 숙성되는 포도주처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되시는 새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을 유대의 낡은 전통과 율법적인 사고로 그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 술은 예수 그리소이시고 새 부대는 새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 그리고 교회의 그릇을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 이 낡은 율법적인 사고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음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세류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이 석의관들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석의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제 고향이 대전인데요 전도에 열정이 있을 때 대전역에서 전도하고 또 열차를 오고 가면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그날 열차 시간을 맞추어서 대전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전도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열차표를 한 시간 뒤 것으로 연장을 하고 대전역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을 전도했어요 한 분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요 복음을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으시고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고무신을 벗더니 옛날 대전역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전역 바닥을 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 옵니다 교회 노래는 거의 회개의 찬송은 거의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영접하고 그분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아저씨 제가 오늘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기한테 천원만 달래요 식사 필요 없대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돈 주면 술 드시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전역전 파초소 뒤에 가면 재래시장 지금 없어졌는데요 재래시장 쪽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보리비빔밥 집으로 그런데 자기가 먹을 건수가 생기면 자기 일행을 안 부르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고 다섯 명이 더 있대요 같이 대접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은 식사 대접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유는 없었지만 다섯 명 보리비빔밥은 대접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더니 이분이 휘바람을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한쪽에서는 파초소 뒤에서 자다가 나오고 또 화장실에서 나오고 다섯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대전역 보리밥 비빔밥 그 집으로 가는데 이분들하고 자리를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배고팠는지 황석어 파는 젓갈 파는 아주머니한테 눈이 맞더니 더러운 손을 갖다 대니까요 빨리 장사하려고 이분은 장사 안 되니까 황석어 두 마리를 손바닥에다 딱 올려주니까 이 짠 걸 말이죠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물키시죠 그리고 보리비빔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기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밥을 저도 식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팠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선행을 했는데 이 냄새 나는 사람들과 밥은 못 먹겠어요 넘어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님께 자랑하고 보금도 전했고 식사 대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는 죄인들과 식사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보금을 증거하고 그런 작은 선행은 있었지만 주님처럼 냄새 나는 죄인과 함께 이런 거린들과 함께 식사하는 데까지는 아직 내 사랑이 없구나 비유가 약하기 때문에 식사는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깨끗하고 또 성별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국류를 율법적인 사고와 그 전통과 유전 낡은 가죽부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닫힌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광위에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맞아 모두가 세술에 취하였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금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아, 과부,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가족처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출발과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의 국류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보내주어도 품어낼 수 있는 지금 여기 구역입니까? 목장입니까?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 필요한 사람을 주님 보내주세요 우리 수정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수정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강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이 사랑의 수고에 무거운 짐을 안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식구되기를 싫어합니다 아마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수정교회 식구들이 나온 줄 압니다 이런 붕이 하면 붕에 참석을 안 해도 신앙 유지할 분들은 나오는데 단임 목사의 마음에 이분은 꼭 나와줬으면 이 구역 식구는 이 목장 식구는 나와줬으면 하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목장이 강해지려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철모르는 어린 딸이 시집가서 애기를 낳고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 겁니다 자기 빨래도 안 하고 자기 이불도 안 개고 방 청소도 안 하던 이 딸이요 애기를 낳으면서 강해집니다 애기가 엄마를 만드는 거죠 유학교교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애를 낳아 봐야 애를 켜봐야 교회 청지기가 되어도 여러분 목자가 돼봐야 사람의 짐을 져봐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이 사람의 짐 사람의 짐을 져보지 가르치기만 했지 사람의 짐을 져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세부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아를 과부를 우리의 가정교회가 필요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필요한 고아든 과부든 그래서 없으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족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것들을 채우죠 가족이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에 항전직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해도 손님처럼 옵니다 왜냐하면 손님은요 짐을 안 져도 되거든요 살짝 왔다가 종교생활만 하면 되거든요 식구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짐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식구로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세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세부대가 될 수 없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나 세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도 그가 순정하기 전에는 아직은 세부대가 안 됐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그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고넬료가 보낸 종절 둘을 쫓아갔을 때 그곳에 이방선교의 문을 여는 많은 사도가 있었지만 이방선교의 문은 수제자가 열었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도 내가 받는 것은 이제 알았노라 성령 받아도 순정하지 않으면 세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순정합니다 순정하면 우리가 늘 새로울 수 있고 오늘도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정하면 여러분 세부대가 되어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새 술을 담으려면 세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될 수 없고 새 술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부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세부대가 될 수 없어요 삿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삿개오는 이중장부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착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주님은 삿개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아시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주여주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바를 행함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삿개오가 나왔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그 나이 많은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이 삿개오의 이름을 알았어요 삿개오야 속히 내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 초청한 겁니다 성경에 1박 2일 한 집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강호동의 1박 2일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하룻밤 유하여야겠다 주님 사실은 이 삿개오의 집을 통과하면 에루살렘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고난을 앞둔 길목에서는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우리는 먼 중대사에 일을 두고서는 우리의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죄인을 불어오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삿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삿개오가 설교를 오래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자기가 실토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포착한 것은 4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한 달 월급 1년 여러분 우리의 연봉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경상비의 절반 가까운 것을 농어촌의 선교비로 해외 선교로 하는 교회로 우리 교단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의 교회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삿개오가 성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무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리 동업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고백합니다 정직이 성결입니다 솔직한 것이 여러분 성결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입니다 성결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것 정직한 것이 성결이거든요 원래 깨끗함이 삿개오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삿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누가 놀랬을까요? 삿개오의 부인이 있었다면 깜짝 놀랬을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도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삿개오는 그 다음 그의 직무실은 세부대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중장부 쓰던 삿개오가 이제 남에게 토색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가 내배나 갚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제까지 이중장부 쓰던 삿개오의 직무실이 세부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삿개오의 가정이 세부대가 된 겁니다 세부대가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영접했다면 그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직장은 밥벌이 하는 호요식하는 그런 기업과 직장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세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들을 시행하는 우리 수정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비가 모잘라서 못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부대가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로 더 많은 것으로 선교할 수 있는 수정교회의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았잖아요 대림동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지하에 있으셨는지 그리고 서울 수정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순종하고 따라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본 겁니다 이걸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장소는 불모지로 황폐한 땅으로 그냥 농사짓는 콩 심어 먹는 것으로 이 땅이 지금 쓰이고 있는지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준 모판인 농어촌교회에 선교를 보내고 130, 140년 전에 이 불모한 이 땅 가난하여 못 살고 배고파 못 살고 병들어 살 수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그 빚을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빚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갚을 때 한국교회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문을 닫는 교회는 여러분 이 재정의 문도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삿개호의 가정 삿개호의 삶 삿개호의 직무신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상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존물이라 다른 말로 필요하면 새 부대 되었다는 겁니다 새 부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우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노비가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노비로 살면 노비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협격한 공을 세우지 않고서야 나라의 공을 세우지 않고서야 면철될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세종의 은총을 입고 재주가 좋은 장영실 그의 신분이 상승됐지만 관료신료들의 반대가 왕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차별 임진왜란 이후에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분을 상승시켜주던 시대가 잠시 있었는데 그때만 완화되었지 관비나 노비 그리고 무녀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것 갑자기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것은 이 노비와 관비 이 무녀들이 임금님의 성은을 입을 때 신분이 상승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성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노비야였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불경에 없습니다 코란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 해인사의 8만 대장경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소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8만 대장경에 한 줄이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덕과 인간의 삶의 윤리는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그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케오는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므로 그는 성결한 그리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메시지를 조금 더 전할게요 우리 앙상블 도와주시고요 289장 1절과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양 앙상블에 크게 불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잔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신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여러분 한 장만 믿음으로 부르면요 여러분 세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찬송가 하나 제대로 부르면 여러분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가사는 누가 세 사람이 되고 세 부대가 된 사람이 자기의 고백적으로 찬송가 가사를 써놓은 거거든요 찬송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면요 설교가 들립니다 찬송이 예배가 안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요 설교 말씀 안 들어와요 우리가 그리소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 것이 되고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세 부대가 됩니다 그리소 안에 있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초기 감리교 장로인 박성춘 평양 곤다공꽁 옆에서 30만의 백정들이 살 때 여러분 백정이었어요 이 박성춘은 정말로 똑똑한 나중에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무호선교사가 평양의 교육선교사로 가서 양반 천민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때 박성춘이 아들 박봉추를 보냈어요 자기가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으로 죽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백정으로 태어났다가 백정의 며느리들 얻어서 백정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가리지 않고 천민 가리지 않고 한자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 박봉추를 보냈어요 봉추이 엄청 똑똑한 겁니다 천자문을 줄줄줄 깨요 종일 소 잡고 돼지 잡히도 이 성출이 천자문을 깨는 걸 보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박봉추리요 우리나라의 서양의사의 외과의사의 최초의 의사 교수이고 서양 외과의사인 박서양이 이름이 봉추이 촌스럽다고 해서 봉추를 떼내고 서양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박서양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름은 본명은 박봉추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것이 되고 여러분 새 부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더 큰 은혜를 구할 길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악 제가 십자군을 마치고 91년도에 분산중앙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새가족을 담당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송대용 목사님이 저에게 김목사 군산의료원에 가면 703호에 김청풍씨라고 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그 누나 권사님이 전화왔는데 동생이 가남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새벽기도 때문에 못 갔는데 김목사가 기도하고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른아홉 된 가남으로 복수가 꽉 차서 누울 수도 없고 엎어질 수도 없고 옆으로도 안 되고 너무 꽉 차서 이게 어느 정도 링거병으로 빼내면 나중에는 못 빼낸답니다 이 배에 복수가 차는 그런데 오직 그 집안은 권사님 누나 권사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아픈 통증에 있는 분 복음을 오래 전할 수는 없고 제가 복음을 그분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임종을 앞두고 복음 제시가 불가한 시간이 불가한 임종이 불가한 전도의 서른을 알 수 없는 정말 임박한 시간이 남겨진 분도 만났습니다 이분 복음 전했고 예수님을 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수 영접하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세 부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복수가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집으로 오고 아침 조회를 마치고 이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다음 양육 짧은 양육을 못하고 와서 제가 아침 조회를 마치고 군산 의료원 703호로 달려갔더니 703호에 하나 쪽지가 남겨져 있어요 영안실로 오세요 복음 듣고 30분의 세상을 떠나 바로 영안실로 갔어요 그분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 훈련하고 전도 대상자가 자기 오빠가 안동의 성소병원 성소병원이 안동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중환자실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오빠는 교회를 교자도 끝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 이분도 가남이었습니다 도착한 그 시간 딱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교통사고로 갈비가 거의 다 망가져서 중환자실에 들어온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면회가 안된다는 겁니다 면회가 되면 두 시간 이후에 면회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경공부도 있고 해서 철수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성소병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100년 전에 훨씬 100년 전에 이 안동으로 왔는데 너는 이 땅에 살면서 100년 만에 처음 왔는데 두 시간도 못 기다리네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두 시간 기다리죠 그래서 성경공부를 취소했습니다 휴강하고 두 시간 기다렸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5분 그리고 가족에게 1분씩 1분씩 왜냐하면 그날 임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한테는 5분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복음 제시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누이 동생이 기도해놨는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오늘 결신할 사람인지 복음을 거부할 사람인지 준비된 영혼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의 한의사 가운데 심의는 청징이 갖다 대기 전에 관영 찰색이라고 얼굴빛만 보면 그 사람의 병명을 알듯이 전도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그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정교회가 세부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변의 성도들을 살피셔야 돼요 주위로 오신 성도들이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왔는지 요셉처럼 요셉처럼 얼굴에 나피해 술 밭은 관원, 떡 밭은 관원에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재단에 오시는 겁니다 주일날 몰려왔을 때 목회자들이 다 살필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살피시고 장로님들이 살피시고 권사님들이 살피면 여러분 수정교회는 여러분 새 교회가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소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보금제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전도포팔 보금제시가 얼마나 예화도 많고 깁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16개 동작 총검순에 무장되면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무장되면 말이죠 제가 그분 시간이 너무 짧게 남겼기 때문에 예수 영접을 보금제시를 못하고 손잡고 제 기도를 보금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사형리 보금제시 전도포팔 보금제시를 한 번에 한 번씩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종이컵에 정수기에서 물 떠오라고 해서 병상 세례를 주었어요 그 다음 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 생활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세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재개할 수 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그래요 한 번 실수하면 여러분 우리 실수하면 주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어제 범죄하고 잤는데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침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성실하신데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한 번 죄가 드러나면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짓밟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적인 낡은 사고를 갖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옷 벽기는 정도가 아니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순결한 신부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면 바로 즉각적인 즉결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낡은 전통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즉각 죽습니다 직장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목자 만나면 이런 장로님 만나면 이런 권사님 만나면 여러분 죽을 사람 세상에 짓밟힐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안 끌려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낡은 사고를 갖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끌려갔다면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 사형집행장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미 상황 끝난 사람입니다 형집행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죽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 생활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주님 영접하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100%의 은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만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세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에루살렘 시민을 향하여 우리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키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면 요엘서 2장 24절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 단지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사여서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수정교회 인천공항으로 빵 뚫리고 앞에가 확확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새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황무안 땅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정하면 주께서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림동 상가시절에서 서울 수정교회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수정교회와 함께 일하셨잖아요 백년이 다 가까운 교회가 못해놓는 신생교회로서 하나님이 엄청난 교회 신생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선교지에 엄청난 이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조용히 나오셔서 찬양을 한 곡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예언 미래를 말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 이것도 미래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냥 늙어서 죽지 마십시오 늙은 분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세요 같이 나는 늙었기 때문에 꿈 다 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이 꿈을 꾼대요 수정교회는 연세가 많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백수가 돼도 하나님의 주인 꿈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대요 종도 종에게도 부어준대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꾸만 다음에 안 부을 거니까 저 정읍에 가면요 남산 무슨 교회죠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남의 지금 남의 대교가 있지만 남의 대교 같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거기서 있으면 조실 부모하고 혼자서 굶어죽겠다 싶어서 이자이학이라는 청소년이 그 남해를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정읍까지 와서 조덕삼 양반집의 마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부를 열심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백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 양반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양반집에 말을 먹이던 그 이자이학이 역시 복음을 받았고 똑같이 신실하기 때문에 집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자이학이 머슴이고 말 마부기 때문에 훨씬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장립되는데 여기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덕삼 양반은 표가 좀 들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덕삼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 이자이학 나보다 더 신실하다 먼저 장로 돼도 충분하다 나는 제가 장로 되면 나는 잘 존경하고 따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부가 자기 집 머슴이 먼저 장로 장립이 됐어요 1년 후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로 피택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집사 때는 열심히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고 그리고 치리를 받고 또 집에 오면 역지 마부로 종으로서 일하고 근데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자이학이 너무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가 공부를 시켜서 평양신학교를 졸업시켰어요 그리고 공부시킨 것까지 잘하죠 근데 다시 금산교에 불러서 단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치리를 받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미담이거든요 세 부대가 되면 세 부대가 되면 여러분 마부도 종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장로교 갈라지기 전에 총회장을 세 번 지는 게 이자이학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사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면 언제나 세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부대가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른들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